여기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쓰레기 벙커 안에 쓰레기만 담겨 있었던 곳인데요. 저희가 이 안에 이제 예술작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한번 사가셨는데요. 여기에 탕한 한 곳이 있어서 이거 지금 제 팬이 있고 그게 이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 손에 비치는 옆에 어떤 거 소원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니, 더 하나? 지금 작가들은 모기 위에서 모기 프로젝트라는 기계로 잘하는 곳으로 지금 원용을 수 있는 곳이고요. 처음에는 바람에 비치는 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람에 흔드는 곳과 이 원이 쏘는 물이 붙여져서 이제 똑같이 하는 사항을 저희들하게 모출 때 똑같은 물이 가능해요. 이렇게 사그려지는 뷰티를 이제 사진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이제 모출을 아주 작모출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편하게 밝게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잡으면 어떤 부분이 났다면 여기에 원형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지금은 저렇게 똑같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치를 하고 카메라로, 복사진 카메라로 모출을, 모출 값이라고 해서 빛을 확 열어서 사진을 찍으면 하얀 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천은 안 보이고 여기 프로젝트에서 써서 뭔가 긴발점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없지 않지만 자상의 인간을 기술적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면 아무래도 패드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띄울 수 있고 가성이고 일단 에펙트럼도 지나고 일단 그러면 어떤 제로봉에 한번 바람하고 이런 것들만 불러져서 함께 보입니다. 그런 쪽들은 보입니다. 그렇지. 지금 저 패드 이번에 한번씩 보입니다. 그럼 패드 켜지고 사그러질 때 저번에 풍면처럼 저런 원인이 더 훔치하게 지어집니다. 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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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직도 쓰레기 공포에 지금 전장 이렇게 지금 30분 30분 원을 위해 수강장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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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쓰레기만 바뀌어 있던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작품을 설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런 공간들 조금 더 멋있게 앞으로 문화공간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의미를 주셨어요. 네. 이 작가는 김치앤칩스 라고 했어요. 한국 분하고 영국 분이 합쳐진 두 명의 팀이 팀을 이뤄서 만든 작가분들이시고요. 이 작가분들은 지금 달의 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찾으면 약간의 달의 표면 같은 모양을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촬영하는 게 이분들의 작업입니다. 저희 이제 관리동을 넘겨갈게요.